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간에 시험을 칩니다. 종교학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문제도 기독교 국가인 이만큼 성경에서 출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기적,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 서술하시오. 차라리 그걸 분석하라든지 분해하라든지 또는 해석을 하라든지 하면 공부를 한 만큼 답을 쓸 수 있을 텐데 그 의미를 한번 영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하니까 학생들이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동원해서 그건 공부를 한다고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소를 하고 답안지를 다 내고 나갔는데 마지막 한 학생이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재촉을 했겠죠. 시간 다 됐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내십시오. 그러자 이 학생이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밑에다가 딱 한 줄을 씁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또다. 이분이 나중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 그분입니다. 이 글을 어디선가 읽었는데 제가 오늘 창세기 9장을 살피면서 공부하다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풍자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해악적 면도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시상과 감성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에 담아진 진의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표정이라고 말하죠. 문자에만 매달리다 보면 딱하게도 이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함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하늘에 걸린 무지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9장은 세토막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온 땅이 지금 멸망상태 있지 않습니까? 남은 거래야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탔던 짐승들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 남은 자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재창조의 명령이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세원약을 또 세 명령을 둘째 아담격인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아를 그래서 구약의 둘째 아담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담아져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토막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지개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노아의 아주 수치스러운 스토리가 여과 없이 공개되고 있어요.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잘 보면 그 포도주를 마신 것은 어쩌다 한 번 마신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추해가지고 하체가 벗겨진 일도 모르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 아들 중 하미라는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남은 두 형제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고. 그런데 그 히브리말을 보면 그냥 말이 아니고 라아라고 되어 있어요. 라아라는 말은 거의 조롱입니다. 놀렸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수치를.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옷을 뒤로 해서 뒷걸음질해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죠. 죄송합니다. 한 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겪은 인류가 고쳐졌나요? 나아졌나요? 개선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참 인간은 악하고 질려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으로 개선되고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게 맞아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악해집니다. 문명이라는 이기는 우리에게 편리는 갖다 줄지언정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 무지개 이야기를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 본론격인 무지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8절을 한 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9절을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세 단어를 좀 집약할 수 있죠.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우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우겠다는 말을 이해할 때는 괴핵하고 수리반단을 의미로만 단편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우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그것을 진행하고 완성해 나가겠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적 발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베리트라고 해서 우리는 쌍방간의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형식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어요. 내용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독점적이고 독재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계약의 내용을 인간은 지켜낼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근거나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맺으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세우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홀로 직접적인 행동을 하시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강력한 의지적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떤 내용으로 담아내는가 한번 보십시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이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고 무지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얼핏 슬쩍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죠. 언약의 범위입니다. 언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만 이루어지면 됩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언약은 노아만 포함되거나 노아의 가족들만 포함된 게 아니라 그 범위가 생물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뭘까요? 이게 생물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니노의 성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구도 회계를 합니까? 짐승들도 회계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설명들이 짐승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해악적 설명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마태복음 6장의 32절, 33절의 가사를 중심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런데 그 본문, 마태복음 6장 문맥을 찾아보면 무슨 얘기 끝에 그 얘기를 합니까? 드레핀 백합화를 얘기하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길삼도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않은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이 피자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드레핀 백합화를 공중에 나는 새의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죠. 실질적인 초점은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심히 날아다니는 새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세요. 드레핀 무심히 피어있는 들꽃도 풀리파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이 자연 질서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그럴 진대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가 생물과 짐승에까지 폭넓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런 짐승에게도 언약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물며 더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넉넉함과 풍성함과 확고함을 이런 대비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뜨끈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사랑의 뜨거움이 밀려오는 전율과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표정을 그렇게 하고 앉아계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을 보십시다. 13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무지개로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 할지라 앞을 보십시다. 여기 아주 주목해야 될 이상한 부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은 형식은 당사자 간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본질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계약입니다. 그걸 우린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꼭 상대방에게 즉 사랑하는 백성에게 뭘 강조하시고 뭘 누누이 설명하시냐면 이 언약을 기억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구장은 어디에도 노아나 그 아들들에게 이 언약 기억해야 된다. 잊어먹으면 안 된다. 되새겨라. 상기시켜라. 이런 명령이나 설명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을 하세요. 내가 기억하겠다.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만들어 놓고 노아보고는 지켜라 말라 일절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기억하겠다고요?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야? 당연하시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너희들 잊지 마라. 기억해야 된다. 잊어먹으면 안 돼. 뭐 이래도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오히려 더 잘 지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탁을 안 해요. 내가 기억하겠다. 뭐 할 때마다? 하늘에 구름이 떠서 거기에 무지개가 걸릴 때마다 여러분 지금부터 무지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아에게는 지금 아니 노아랄 것도 없지 이 시대의 인류는 지금 몇 안 돼요. 그런데 전부 뭘 겪은 사람들이죠?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광경을 한번 유추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공할 만한 공포요? 전율스러운 두려움이요? 큰 트라우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보고도 놀라듯이 하늘 서편에 뭉개구름 한 조각만 떠도 또 심판이 오려나? 또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러 날 비는 억수로 퍼부어요. 보통 비가 아니었죠.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1년 가까이 퍼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함께 거주하던 공동체와 모든 버타여 살던 사회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온갖 부유물과 시신과 모든 것들이 둥둥둥 물 위에 떠다닙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을 태운 테바, 방주는 돗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그냥 키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에 운명을 맡긴 채 그 무시무시한 물 한복판에서 둥둥둥 떠다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 노아의 입장에 그런 환경에 던져졌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남을 수는 있는가? 이 배의 운명과 배의 방향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다 무시무시한 지옥을 방불케하는 죽음의 그립자가 천지사방에 깔려 있어요. 이제 물이 다 빠졌다 할지라도 이제 겨우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땅에 세순이 돕기 시작했다는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육지밖에 나왔어요. 이들에게는 이 홍수 심판의 이 경험이 엄청난 인생의 상처로 이게 DNA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조각구름만 떠도 또 비가 오려나? 또 그렇게 물이 쏟아지면 이제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근심과 염려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염려에 빠져있는 인류를 아시고 그들에게 기억하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억하겠다. 구름에 뭐가 뜨면? 무지개가 뜨면. 자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또는 물리학 시간에 배운 기초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무지개는 어떻게 뜨는 겁니까? 저도 이제 그쪽에는 너무 문의안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는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그때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무지개가 뜨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이분이 공부를 대충 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카톡으로 몇 페이지짜리 자세한 그림하고 원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때서야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구나 라고 수정을 했죠. 무지개가 뜨는 원리는 간단하죠. 빛이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지구에게 향하여 올 때는 무슨 색깔로 오냐면 하얀 색깔로 옵니다. 왜냐하면 하얘서 하얀 게 아니고 빛 속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빛은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섞으면 빛은 무슨 색깔이 됩니까? 하얀색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선이 올 때는 하얀색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구름이라는 게 뭐예요? 물덩어리 아니에요. 수증기 덩어리죠. 그럼 이놈들은 이 표면이 막으로 형성되어서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굴곡이 되어 있습니까? 굴곡이 되어 있죠. 둥근 모양의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에서 오던 빛이 수면에 부딪히면 평면에 부딪히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부딪힙니까? 부딪힐 때마다 면에 따라서 거리가 다 달라집니까? 면에 따라서 빛이 닿는 거리가 파장의 길이가 다 달라져요. 그러면 거기서 굴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달라지죠. 우리도 왜 이 아스팔트를 가다가 아스팔트를 가다가 잘 닦인 포장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비포장도로가 나오면 그 속력으로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틀어져요. 그러니까 이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입할 때 물질은 각도를 틀게 돼 있습니다. 꺾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태양광산에서 오던 빛이 수막현상을 갖고 있는 물이라는 물질에 부딪히면 파장 길이가 다 다르게 부딪혀요. 왜? 이게 둥그니까. 거기에서 프리즘 역할을 통하여 빨주노초파남보 빛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육안으로 무지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무지개는 영어에도 레인보우 할 때 그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활.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무지개를 뭘로 썼는가 하면 캐쉐트라는 단어를 써요. 캐쉐트 이게 문자적으로 바로 번역을 하면 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활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시각적인 착각이죠. 사실은 허공에서 무지개를 보면 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발을 딛고 지구에서 하늘에 걸쳐진 무지개를 보니까 이게 반원형으로 보여지는 것뿐이죠. 어쨌든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본 무지개의 모양은 뭡니까? 활처럼 걸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활의 용래가 어떻고 무지개는 도대체 성경 전체에 걸쳐 뭘 상징하는가를 보면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자막으로 여러 본문이 제시될 테니까 화면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리국기 15장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잘 보세요. 하나님을 뭘로 묘사했죠? 용사 용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의 용사 싸우는 분으로 묘사를 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싸울 때 어떤 무기로 싸우나 하박국서를 띄워주세요. 시작! 힘드세요? 자 구절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용사신데 그 용사가 싸우는 무기가 뭐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활이에요. 활 자 조금 더 보십시다. 장세기 49장을 띄워주세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 잘 보세요. 요셉의 손에 활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활 갖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죠. 요셉은 온 시대가 그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모함에 빠뜨리고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되는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가 요셉 하나를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요셉을 이기지 못했어요. 요셉만큼 억울함과 고난에 던져졌던 인물이 성경에 또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굿새며 그의 파른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죠.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활이 그 시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손을 힘 입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힘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들려진 활은 누가 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 그런데 그 용사는 뭘 가지고 싸우세요? 활을 가지고 싸우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가끔은 성경의 전 역사를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시지만 우리와 싸우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간에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이기죠. 어디서 이겨요? 야폭강가에서 이겨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그런데 그게 진짜 승리일까요? 그래서 뭘 받습니까? 대퇴부가 골절되는 심판을 받아요. 그제서야 살려달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싸우죠. 우리 자식들도 부모들과 부모가 자식을 위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싸우는 국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가 패역하고 악에 빠져있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음란한 영적인 무질서 속에 빠져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화를 뽑아들어요. 싸우십니다. 왜? 그 근본적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간절하고도 절절한 사랑이 녹아져있기 때문에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활로 그래서 홍수를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노아와 남은 자들이 뭐가 생긴 겁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상처가 생긴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멸망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 영적인 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무지개 약속 속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잘 보세요.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사실은 인류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 심판을 멈추고 끝낸다는 의미로 구름 속에다가 활을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런 뜻일까요?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든 난 손 뗀다. 난 할 만큼 다했다.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속에는 더 가슴 아프고 더 슬픈 이야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게시록 4장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섭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섭 같더라. 이게 어린 양의 보좌 주변에 벌어진 풍경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벽옷과 홍보섭 같고 또 뭐가 있어? 이 무지개는 누구를 예표한 그림이었어요?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예표한 그림이었어요. 이거 좀 해석이 너무 억측이 아닐까? 같은 묵시문학인 우리 에스겔설을 한번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요호와의 영광의 현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본문 좀 그대로 두십시오. 보통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 일부라든지 특별히 가장 중요한 책인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를 우리는 문학의 형태상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시문학은 두 가지 기둥을 갖고 있어요. 누가 구원을 하시는가 정말은 누가 끝내시는가 이 구원의 스토리를 담아낸 이야기가 묵시문학 속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1장을 보세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뭐 같으니 무지개 같으니 이는 요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뭐라 모양이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누굽니까 빌리포스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지개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영적인 고통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불안과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그분이 걸리신 겁니다. 그분이 운명하실 때 이 땅에 이 땅에 벌어졌던 풍경은 어땠습니까? 온 하늘이 깜깜했어요. 목장 구름이 끼인 것처럼 온 하늘이 깜깜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무지개처럼 인류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에 기꺼이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 유한교시록 10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그 주변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무지개입니다. 왜?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를 예표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했던 그 먹구름이 뜰 때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무지개를 걸으셔서 다시는 이들을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지 않겠다는 안위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흐라는 히브리 말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안식 안위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노아가 된 겁니다. 사람은 홍수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개선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더 멸망해 죽어갈 행동만 악하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정점이 원역사 속에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과 인류는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만큼 그 홍수 심판은 그들에게 깊은 영적인 상처요 트라우마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고 산길 온 인류가 가장 안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구름 속에다가 비를 담은 구름이 뜰 때마다 두려워할 인생들을 위해서 걸어놓으시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3주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날짜로 따지면 15일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런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잔치를 마련할 때에는 교회 단위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교회 멤버십을 가진 모든 성도들 각 개인에 주실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세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특별한 새벽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짓누르고 나를 골몰케 만들고 나를 곤누하게 만들던 수많은 먹장구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그 무지개를 확인하고 바라보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대신 예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강은 그의 거슴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는 수 없네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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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게 드려요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원히 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내 곳에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는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주소 들고 고백합니다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해 모든 것 주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이 하여 주님 영광이 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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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주님 주님 영광이 하여 주님 영광이 하여 주님 영광이 하여 주님 영광이 하여 이 시간 앞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혼돈이 가득 차고 내 인생 가운데 무질서가 가득하더라도 주님 약속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무지기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 살겠습니다 그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잊지 않아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있는 폐잔병 같은 마음들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질서한 마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에 저게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